안녕하세요. I'm your hope. You're my hope. I'm J-Hope, J-Hope입니다. 저 정호석이 J-Hope이 될 수 있었던 이유, 바로 스트릿 댄스. 그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. 전 세계 각국 도시에서 다양한 장르의 스트릿 댄서분들을 만나면서 춤에 대한 제 애정을 가득 담아낸 다큐멘터리 Hope on the Street이 이제 곧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. 여기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. Coming soon. Hope on the Street 1 2 2 3 5